오늘 밤? 안 밤하나? 아 패럭라이디 난다 저기서 어떡하지? 저기서 어떡하지? 2시간대 있네 기절한다 기절한다 진짜 어이야 말씀 부탁 귀 절고 난다 갑자기 긴장하는 규가 4시가 다가오는 거다 4시 반 다가오는 거다 4시 반 다가오는 거다 4시 반 다가오는 거다 어떻게 해? 아 진짜 못해 아 진짜 못해 아 진짜 못해 다시 세계로 이렇게 도둑 5시 반 다음은 도둑 5시 반 5시 반 6시 반 5시 반 5시 반 저기 칠퍼도 나타났어요 가셨다? 생각보다 아름다운 편집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때 든 마트하니 이슈에 그릇에 놀러 왔던 뱅뱅 이때 뱅뱅 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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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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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ry beautiful and gorgeous are there from there steep staircases coming up here going down there 앞뒤스 오마이갓 저는 이 란초 란초 란코러 이 란코러 그리고 카메라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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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트를 한 번에 칼카줄 사이의 칼카줄 사이의 칼카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매타나 뇌싱 paradise injury hey call to tell you the radio is this